아 조카 전화입니다. 3,2,1,4,3 자 여러분이 이따 확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. 자 오늘은 7월 17일 마스터로드 마지막 날이에요. 굉장히 길었죠. 5월 30일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달 반 이상 길게 보면 두 달까지 됐고 수익은 현재 어느 정도냐면 수익은 5월 28일날 시작해서 7월 3일까지 4억 8천 지난주 제가 이사하느라고 대리 확인을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07.17일 오늘이 7주차입니다. 와 무려 7주짜리 버닝이벤트였고 버닝이벤트였구나.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버닝이벤트는 방학이벤트라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. 이번 것도 나쁘진 않았죠. 내가 얼마 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 진짜 궁금하다. 얼마나 벌었을지 과연 또 여기서 지금 2주 치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주일에 한 8천만 9천만 pp 많이 벌 때 1억 5천 벌었거든요. 최소 6천. 그러니까 2주 치니까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벌지 않을까. 고등피파 승부 예측했어? 난 그런 거 안 했는데. 자 갈게요. 마스터 오르도 3개 3개. 야 그거구나. 뿅뿅뿅뿅. pp. 150만 pp. 150만 pp에요. 5분을 팔지 뭐이다. 좋은 거 아니네. 자 이거 시작 한번 까보자 이거. 어 오늘 한번 나오나 궁금하니까. 아 뛰지도 않고 걷지도 않아. 80만. 어 지금 계산해주세요. 선수 계산해주세요. 선수. 80만 pp. 자 bp는 계산 안 해도 되고. 자 200만 pp. 150만 pp. 대개 얼마냐. 300. 200. 350. 나쁘지 않다. 잠깐만. 선수 갖고 있는 거 있나? 어 선수 잠깐. 선수 정리 안 했네. 선수 정리하고 가겠다. 자 선수 정리 끝났고요. 선수 정리 끝났고.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 정리 끝났고요. 자 이어서 갈게요. 아 9백만 pp. 아 좋아. 9백만 pp. 그 다음에 2백만 pp. 3백 5십만 pp. 아 이거 좋은 거 좀 나와라. 어 100만 pp. 아 100만 원이 뭐냐. 틱클버가 퇴산이라고. 100만 원대 6개 모으니까 600만. 이런 건 뭐 쓰레기죠. 혹시 몰라 쓰레기에서 또 또 큰 돈 주울지. 아하 그런 일은 없네요. 레시포드 66만 원. 쇼가 37만 5천 원. 그 다음에 또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. 140만 pp. 어 한 달 시간당 800원 정도. 시간당 800원 정도. 어 마스터브로드에서 별로 안좋아 나왔네 저거 후진 카드죠 자 오그롤 88이상 하나 깔게요 자 88이상 자 걷는다 걷는다 아 농협이야 농협 비싼거 없는데 아자르구만 아자르 아자르 3관 240만 에이씨 종을 좀 나와라 자 오그롤 85이상 1에서 3관 아 정말 정말 꾸졌네 슈마이케 815,000원 응 계실만 계실만 어 슈택게 67만원 56만9천원 아이씨 자꾸 까똑이야 잠깐만 까똑 까똑 나중에 좀 바쁘다 아 정말 똥나오네 31만원 어 20만원 bp 하나 까먹어 150만 자 3개 까니까 천만원 나오겠다 아 딱 거의 딱 천만이야 1050만 bp 어 필이 천만이었어 자 290만 bp 좋았어 bp부터 깔게요 120만 bp 자 290만 가방에 백만만 이거 언제 사가지? 아 2주치라 물량이 너무 많다 물량이 너무 많아 피파 설치하는데? 아 그건 난 뭔지 모르겠다 그거는 맥슨 고객센터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도님 아 이것도 있다 마토르 아 85 83이나 상관이면 똥이네 똥 어 여기 있다 조은거 정말 안나오네 조은거 별로 안나왔어 야 이거 상자는 뭐지 이달의 상자 뭐야 이달의 상자 어 이달의 상자 이거냐 이게 좋은거 아니야 이달의 상자 에이 200 어 멀티클래스 200 탑프라이스 200 아우 TTGR TC 200이면 쓰레기네 에이씨 잠시만 그럼 이제 어 까면 되겠다 어 이제 까봅시다 이거 이거부터 까보자 이거부터 이거부터 까보자 이거 내가 볼때 이거 거 거 거 거 거빛이나 할까 어 거킹 걷네 뛰지는 못해도 어 까봐 아 센터백이구나 어 아니네 고딩 260만원 어 나쁘지 않네 어 260만원 고딩 어 낫백 자 TT 클래스 탑백 다이어트 엑스가 왜 안되지 자 BL이 245만원 어 스탑 56만원 아 BP부터 까보시면 좋겠어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BP부터 깔게요 그래그래 아 BP 누르면 되지 아 맞아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천잰데 490만원 자 590만원 아 나 이거 몰랐어 280만원 아 이런 좋은 방법이 있네 270만원 자 1500만원 와우 1500 자 500 자 35만 자 그 다음에 천만 BP 자 35,000원 5만원 아 정말 좋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편한데 와 정말 편하네 전체 다 볼때는 어떻게 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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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갑시다 자 이제부터 같이 계산해줘 카바디는 74만원 자 여기선 차범근이 저희 종원에 차범근이 시세가 260만원 별로 비싸진 않네요 이게 겨우 거래 한 100만원 정도 나오고 두개 까면 한 200만원 나오겠네 200만원 그치? 최용수 100만원 김병지 989,000원 어 거의 딱 200만원이야 역시 예상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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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농협 30명 아 이것도 뭐 좋은거 별로 없자 에이 똥이네 말디니 74만원 야 말디니 말디니 옛날에 천만원짜리 아니었네 저거 완전 똥됐네 하하하하 자 무어 68만원 3카입니다 자 TC 포함 골드선수패 아이씨 김민재 72만원 35만원 3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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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93,000원 PC방에서 비켜야돼 TOTM 어 이거 좋은거 같다 1에서 5만원 여기서 나 옛날에 3에서 5번인가 했잖아 여기서 멘이 5강 먹었잖아 한 번 자 그런 대박이 이야 이야 왔다 대박 으악 레스터시티 이 개구맨 이적설이 있는데 맥와이어 2100만원 오오오오오오 얘 오늘 맨 위에 8천만 파운드 9천만 파운드 오포 나왔던 얘잖아 오우 맥와이어 2000 그 다음에 270 어 58 어 31 31 어 19만원 대박 메고아이어 아 이거 걷네요 루키 자 브라질 브라질 스트라이커 누군가 제주스 100만원 싸구려네 100만원 59만원 56만원 48만원 34만원 32만원 3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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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띠 호날두 19또띠 호날두 나 5억 8천에 팔았거든 다시 10억에 살라니까 기분 나빠서 못사겠어요 억울하잖아 레이카르트 30만원 뭐야 멈췄어 자 실바가 59만원 33만원 32만원 30만원 빠추어이까지 야 이거 좀 좋은거 까보자 대박 나올수있는거 요즘 이거 지랄포급 얼마냐 4500 대박 오 개비싸네 이런거 하나 까줘야지 그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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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upload Definite 98만9천원 저기 개쪽팔입니다 개쪽팔요 또 좋은거없냐 85 무상 좀 지와봤는데 와 걷네 어! 맥오아이가 또 나온거 아냐? 국가가 다르네 넷어베드 620만원 개잘 떴다 620이면 개잘 떴네 얘가 레스터 있었어? 아까 거 레스터 맞지? TC가 비싼게 맞네 아 쓰레기 33만원 28만원 자 지랄선수패 혹시 여기 혹시 모르니까 혹시 혹시 모르니까 에이 자 에르나데스 73 37 30 아 맘에 안되네 맘에 안들어 아 레스터 아니었나? 그 모양이 나 착각한건가? 구스타브 32만 8천원 최진철 74만원 걷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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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리 168만원 네드베드 96만원 아 네드베드 또 나왔네 또 걷는다 또 걷는다 또 걷는다 제코 105만원 피아니치 100만원 거의 다 깠어요 거의 다 깠어 도노번 도노번 91만원 윌리안 51만 5천원 마르셀로 91만원 52만원 49만원 47만원 45만원 43만원 자 김민재 72만원 32만원 3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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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이 정도 까면 되겠죠 이 정도 까면 어 거의 다 깐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까고 그만 깁시다 BP 계산 됐습니까 자 요거까지만 BP 계산해 주세요 스타 74만원 74만원 71만원 72만원 뭐 이렇게 비싸요 64만원 60만원 59만원 48만원 47만원 38만원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BP 수익 먼저 확인해 볼게요 BP 수익 먼저 자 선수 수익 얼마에요 선수 수익 자 BP 수익이 393 225 854 자 BP 수익만 1억이고 1억 자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이 오 선수익 7천만원 오 대박이네 7538 어 하나 둘 셋 넷 자 총 합계 2주 합계가 1억 8천만원 어 아까 제가 예상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제가 아까 전에 어 1억 한 6천 뭐 요정도 예상했었나 어 그랬던 것 같은데 평균값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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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수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유언번인 마스터로드는 어 모바일 접수 한번도 안해서 안하고 어 7주 동안 수익 6억 6천만 BP 어 6억 6천만 BP 자 여리형 대리 지금 어 어 사견 접수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어 어 어 대리신청은 www.여리형.com 어 영상 아래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땡큐 베리 마이치 한 번 뛰었네 한 번 아 두 번 세 번 뛰어야 재밌는데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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